아래쪽까지 쭉 보시게 되면 어머 어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릴까. 청바지의 그런 둔탁한 느낌들이 아니라 진짜 종이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시원한 심지어 어떻게 청바지 원단이 바람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기성이 좋아요. 답답하고 텁텁한 그런 원단감이 아니고요. 청바지 안쪽에 머물 수 있는 열기들을 바깥쪽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청바지도 숨을 쉬다 보니까 좋으실 거고요. 소재가 지금 몇 겹이에요. 이게 몇 겹인데 두께감이 저것밖에 안 돼요. 청바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진짜 이 정도의 두께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자사의 데님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 정도의 차이를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지금 두께를 보시게 되면 자사 팬츠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캐너비 데님은 진짜 아예 부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느끼시는 체감 느낌이 진짜 안 입은 것 같다는 칭찬들을 하시는 거고요. 맞아요. 거기다 신축성은 울트라 스트레치. 이거 진짜 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배기고 피 안 통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요. 위, 아래, 양, 옆, 대각선 쫙쫙쫙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한번 입어보시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다른 바지 못 입으세요. 그렇죠. 괜히 울트라 스트레치가 아니라는 게 입어보시면 진짜 편한 바지예요. 당연하죠. 이 네이비 컬러 고객님들 이 한 벌만 이런 소재가 아니라 오늘 세 벌을 같은 소재로 해서 디자인 보세요. 네이비 컬러 깨끗하지만 네이비는 다 갖고 계시는 팬츠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블랙 컬러의 포인트를 드리는 거예요. 뒷모습도 살짝 보실래요? 뒤도 이렇게 깨끗한 느낌으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포켓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 옆쪽으로 그레이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포켓 모습 살짝 보여드리면 앞에도 예뻤는데요. 캐너비 데님들은 항상 이렇게 한 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고 뒤쪽까지 이런 느낌으로 세팅되어 있고 예쁘죠? 엉덩이도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카이 컬러 제가 입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캐너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봤더니 오늘 방송 알림만 해도요. 거의 한 150여 건 가까이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방송 알림을 신청하시는 건 주변에서 누가 입은 걸 보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나도 좀 선택을 해봐야겠다. 바로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화이트에 질리는 청바지입니다. 고객님. 근데 이런 스카이 컬러가 자칫 잘못하면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너비는 진짜 이 하나하나 정말 패턴을 잘 넣었는데 일단 미디 길이가 거의 배꼽선까지 오죠. 그리고 엉덩이의 포켓의 느낌을 보시면 이 세로선의 스티치 세 줄 보이세요? 이게 있어서 뒤를 살짝 돌았을 때 엉덩이가 굉장히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주문 전화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가 앞쪽 보시게 되면 이런데 워싱의 느낌이 완전히 틀리죠? 지금 이렇게 살짝 고양이 주름 같은 느낌의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래서 허벅지가 여기는 튀어나오고 뒤는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돼 보이는 느낌으로 바로 한번 앉아볼게요. 청바지가 보통은 여기를 좀 끌어당겨야 되는데 너무 편하고요. 옆에를 보시면 저는 진짜 감탄한 게 이런데 하나도 주름이 들어가지 않는 원단 자체가 그냥 쫙 늘어나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면서 그러니까 얇지만 입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얇은 게 티가 나지가 않고요. 신축성이 저렇게 쫀득쫀득하게 그러니까 핏하게 몸을 감고 있으면서도 편한 바지가 바로 이 바지거든요. 괜찮아요. 아멘